안녕하세요 프리티 시청자님들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또 오늘 새아침 다육의 예쁜 창들을 또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여기는 세트 구성으로 해서 파는 창들도 예쁘지만 여기 사장님께서 이렇게 수년간 키워 놓으신 이 창들이 진짜 너무 고귀하고 멋져요 그래서 창매니아 분들은 이렇게 새아침 다육 제가 주소를 띄어 보낼 테니까요 요런거 큰거는 뭐 택배로 요거를 주문하셔도 되구요 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쁜거를 보시면서 고르셔 가지고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또 요거는 창들은 가격 미상 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오늘은 이렇게 일일이 이름하고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은 저쪽에 사장님께서 또 구정 또 기념으로 상을 30% 세일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성을 해 놓으셨더라구요 제가 또 지금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트로 구성된 건 아니구요 한 포트당 해가지고 원하시는 거 택배로 문의하시면 되구요 어 근데 요게 지금 가격 제가 이름하고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30% 세일을 해 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옆에서부터 오른쪽에서 저 왼쪽으로 제가 이름하고 가격 말씀드릴께요 트로 요거는 12cm 거든요 이렇게 12cm 인데 요거는 몰리라고 해요 몰리 창 몰리고 요거는 가격은 15,000원 이에요 네 몰리는 요렇게 여러개 있네요 핑크 쉘 핑크 쉘은 5만원 인데 요것도 이제 12cm 보트구요 네 핑크 쉘 뒤쪽에 꽤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5만원 인데 여기서 이제 30% 세일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디바 요거 15,000원 인데 요것도 이제 30% 세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디바도 너무 예쁘네요 야 15,000원에 30% 세일이면은 거의 만원에 가지고 가신 건데 완전히 그냥 득템 하시는 겁니다 득템 네 15,000원 네 마디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드 썬 3만원 가드 썬이구요 3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요거 뒤에도 다 가드 썬 이에요 해모수도 3만원 와 이거는 창 손톱 끝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네 해모수도 3만원 이구요 뒤에 쭈루루 있습니다 해모수도 3만원 토카타는 4만원 이에요 이게 모두 제가 이름하고 가격은 말씀드리고 여기서 30% 대특별 세일입니다 토카타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라고 하십니다 토카타 뒤에 여러가지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와 진짜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이제 8만원 인데 이것도 30% 세일 해 주시구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요거는 8cm 그 화분의 크기구요 요건 8만원 입니다 네 뒤에 여러개의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네 요거는 고추장 처럼 색깔이 아주 진하게 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요거는 값어치가 있는거에요 네 그 다음에 요기도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요쪽 옆에꺼 큰거는 8만원 좀 작은거 15cm 포트에 있는거는 5만원 이에요 네 5만원 아 5만원 짜리도 너무너무 튼실하고 예뻐요 야 진짜 타미나네 타미나 네 그 다음에 달샤벳 달샤벳은 12만원 입니다 요거 12만원 달샤벳도 굉장히 요게 지금 피멍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요것도 거의 이제 12cm 포트에 담겨져 있구요 12cm 포트에 달샤벳 12만원 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굿마리아 교배종 3만원 15cm 포트구요 네 뒤에 굿마리아 교배종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인 로즈 파인 로즈는 아 색감이 진짜 한상이네요 3만원 이구요 네 파인 로즈 3만원 한상입니다 한상 한상이에요 엘크론 금무지 4만원 엘크론 금무지 4만원 입니다 요것도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 이구요 네 그리고 여기서 30% 세일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모델라인 5만원 요것도 15cm 네 하분에 신겨져 있구요 모델라인 모델라인 입니다 골드선 4만원 골드선 골드선 4만원 완전 전문 창입니다 전문 레드마리아 철화 아 레드마리아 철화 환상입니다 환상 색감이나 요 수형이 너무나 환상이에요 4만원 이구요 레드 마리아 철화 종류는 요렇게 몇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리아나 4만원 아리아나 4만원 아리아나 4만원 이렇게 뒤에도 이것도 15cm 포트에 있구요 아리아나 4만원 4만원 싱어 5만원 싱어 5만원 요것도 30% 지금 세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한엽 에보니 4만원 한엽 에보니 4만원 요 창은 10cm 하분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레드컨 2만원 레드컨 2만원 레드컨 2만원 2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쉘 마리아 금 쉘 마리금 4만원이구요 아 색감이 완전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옆에 그 새끼 자구도 달려있는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쉘 마리금 4만원 이것도 15cm 하분에 담겨져 있구요 이렇게 두가지 세가지 있습니다 쉘 마리 금 뒤에는 수형이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거는 원아이니 4만원 이에요 이것도 15cm 하분에 있습니다 제이 스타 제이 스타 10cm 하분 제이 스타 그리고 제이 스타는 얼마에요 2만원 제이 스타 2만원 다시 여기부터 제이 스타 2만원이구요 10cm 하분에 있습니다 토스카 넬리 3만원 토스카 넬리 3만원 어 복덩이 15,000원 네 복덩이도 15,000원 진짜 가격이 너무 좋죠 가성비 좋아요 요게 또 30% 세일하면 거의 만원 초반에 가져가신 거거든요 요거를 또 다른거 하고 5만원 이상 사시면 택배비까지 무료로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격적으로 세일 해주실때 이렇게 여러개 구입해서 참 그동안 많이 키우시고 싶으셨던 분들 요번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실때 키워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복덩이 예쁘구요 레이블리 있구요 레이블리 는 15,000원 요것도 10cm 하분에 있습니다 레이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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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입니다 요거는 골드 젤리 6만원 골드 젤리 6만원 슈퍼클론 에보니 슈퍼클론 같아요 15,000원 16,000원이네요 가성비 짱이네요 16,000원 에보니 원정 에보니 슈퍼클론 15cm 하분에 있구요 이 창을 너무너무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우신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예뻐요 저도 탐나는 것이 참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장님이 구정선물로 30% 파격적으로 세일 해주시고 택배비까지 무료로 해주실때 여러분 이렇게 튼실하고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손뚜껏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예쁜 이런 창들을 구입하셔가지고 집에서 키워보시면 또 힐링 힐링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 나이 50대 나이들 지금 우울증이 올 때 잖아요 이런 창들을 키우고 창과 달기를 키우다보면 그 우울증도 싹 사라지더라구요 여러분 많이 구입하셔가지고요 힐링 힐링 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구요 건강 잘 챙기시고 아주 즐거운 일들만 가득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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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